뭐야? 왜 갑자기 심쿵하게 만들어? 티저 때부터 기대를 진정하였습니다. 비트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뭔가 구비한 거 잘 어울린다. 아 이 부분 좋았어. 지난번에 회색 추리링에 이어서 이번을 조금 아쉽게 합니다. 잡사 작곡에 참여하신 퍼프랑 스트롱 드래그인이라는 작곡가님들이 계신데 스타일 너무 좋네요. 이번에 안무를 다섯 분께서 참여를 해주셨더라고요. 소정, 엄폐웅, 조나인, 리아킴, 최혜원 씨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안무에서도 힙합적인 바이브가 있어서 더 보기 좋은 것 같아요. 2년이 됐는데 아직도 여러 가지 스타일을 찾아간다고 하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일단은... 이거지!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가볍게 뭔가 좀 상큼상큼하게 가도 괜찮은 것 같아. 색깔이 완전히 바뀌었잖아. 여기도 너무 자연스러웠어. 아, 감사합니다. 이번 노래는 너무 다 좋은데요, 그냥? weirdest, 본격화에獲 abort해 봤는데 카 Mongol 맛있어? Allied 2 안물 Gobinds 한글자막 by 한효정